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8번째 통신속도랑 용량 그리고 프로토콜 OSI 7 레이어 정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정보통신개론은 정보처리산업기사의 정보통신개론과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정보처리산업기사 응시하실 경우에 정보처리는 5과목이거든요. 5과목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는 정보처리기사보다는 좀 쉽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압축되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분량이 좀 적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일반적으로 강의가 기사랑 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고 세밀합니다. 우선은 통신속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선은 변조속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아까 변복적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뎀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 변조하는 속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한 단위당 보호라고 그래요. 보호. BPC의 상태 변화수가 우선은 1비트 단위료. 한 번일 경우에는 모노비트. 두 번일 경우에는 디비트. 세 번일 경우에는 트리 비트. 네 번일 경우에는 쿼드비트라고 한다. 이 용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속도. 여기에 나오는 변조속도와 신호속도가 여기에 나오는 한 번 변화는 1비트일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달라지면 뒤에 값이 곱하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BPS와 보호는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변조시의 상태 변화수가 1일 때의 얘기고 만약에 2, 3, 4일 경우에는 거기다 곱해주면 되죠. 그 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번 시간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BPS를 계산할 때는 변조속도 곱하기 변조시 상태 변화수를 곱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단위 신호당 비트수는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이렇게 되는데 얘네는 1비트, 디지비트, 트리 비트, 쿼드비트 위에서 보셨죠? 그리고 얘네를 위상수로 따지면 2위상, 4위상, 8위상, 16위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기로 일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는 온, 오프 이거 기준으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 그래서 보통은 1비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이 두 가지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그러면 비트가 두 개로 늘어나면, 0, 1 이렇게 되면 4개로 늘어나겠죠. 3개로 바뀌게 되면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를 변조하는 데 필요한 위상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어렵고 그냥 1비트는 2위상이다. 2비트는 4위상이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각각 이것들이 비트가 되는 겁니다.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아셨죠? 그래서 1비트일 경우에는 1보호예요. 2비트는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2 곱하기 보호, 3 곱하기 보호, 4 곱하기 보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다. 좀 이따 문제 풀면서 그냥 이거구나. 아실 거예요. 자, BPS와 보호와의 관계는 데이터 신호속도는 변조속도 곱하기 단위 신호당 비트수. 이거를 만약에 보로 변경을 하면, 앞쪽으로 이걸 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신호속도를 비트로 나눠주면 됩니다. 1비트가 한 단위일 경우에는 보호와 BPS는 같겠죠? 자, 비트가 한 단위 신호일 경우에 보호의 속도는 1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1분의 1. 자, 다음에 3비트가 한 단위일 경우에는 3분의 1, 그 다음에 4비트가 한 단위일 경우에는 4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쿼드비트를 이용을 해서 1600보호의 변조속도를 지니는 데이터 신호가 있다. 이때 데이터 신호속도 BPS는 그랬습니다. 자, BPS는 보호라고 읽어요. 바우드라고 안 읽고 보호라고 읽습니다. 곱하기 하는데, 여기 보호가 1600입니다. 곱하기, 여기에 지닐 때 쿼드비트라고 그랬어요. 쿼드비트, 쿼드는 얼마예요? 4예요. 그러면 이거 4 곱해주면 되겠네. 0, 0, 6, 4, 2, 14, 4, 1은 4, 6,4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보면 8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에 3승이니까 얘는 3비트가 돼요. 그래서 3비트, 그 다음에 2진폭, 2위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뭐예요? 1비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비트의 처리를 갖는 겁니다. 8위상짜리가 2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총 16위상을 말하는 거죠. 16위상은 몇 비트? 2에 4승. 그래서 4비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2400보호래요. 곱하기 4 하면 끝. 뭐 할 필요도 없죠. 다음에 이번에는 BPS를 줬어요. BPS를 줬고 8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2에 3승. 그럼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4800을 나누기 3하면 얼마 나와요? 16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샤논 형님의 통신 용량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C는 캐페시턴스예요. 용량은 B는 밴드위스입니다. 대역폭. 그 다음에 로그2 이렇게 하고요. 1 플러스. 이건 신호, 시그널이고요. 얘는 노이즈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밴드위스, 대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그널, 신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역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노이즈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신호가 높아지겠죠. 용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공식 기억하시고요. 통신외선의 전송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역폭을 늘려주고 신호 자분비를 줄여주고 다음에 신호 전력을 높인다. 시그널을 높인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대화하려면 같은 언어를 써야 되죠. 그러면 통신 내에서 기기들끼리도 같은 언어를 써야 되죠.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규약이죠. 그래서 통신 규약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하나의 약속된 언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서로 통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된 언어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은 구문이 있어야 되고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우선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얘가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하고 국어하고 보면 얘네가 어순이 반대죠. 그러면 이 구문, 영어하고 국어를 어순이 반대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양쪽에 모두 다 동일한 구문을 이용해서 전송 데이터의 형식을 동일하게 하거나 부호를 동일하게 하거나 신호 레벨을 동일하게 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송 제어와 오류 관리를 위한 제어 정보 즉 제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를 신텍스, 시멘틱, 타이밍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게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체 간의 통신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다른 거 하고 있어. 그럼 얘기가 되어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체 간의 통신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메시지 전송 순서를 어떤 이런 것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토콜의 기능은 단편화, 재결합, 캡슐화,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순서 제어, 주소 제어, 다중화, 경로 제어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OSI 7 레이어에요. 이 순서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데 필요한 개방형 이게 뭐냐면 오픈 시스템 인터페이스예요. 여기 원어가 없어서 적어드리는데 개방형 시스템에서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계층 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물리적인 접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랜카드를 꽂는다거나 이런 거 그럼 랜카드만 꽂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서로 연결을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주소 제어를 합니다. 주소 제어. 그 다음에 얘는 실제 전송을 하고요. 세션은 연결 유지를 시켜줄 때 쓰고요. 표현 계층은 코드를 암호화거나 복구할 때 써요. 응용 계층은 여러분의 응용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에 얘네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따른 게 아니라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이런 단계로 쭉 들어오면서 절차를 거쳐서 내 모니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선 물리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이나 기능적, 절차적 기능을 표준으로 RS23EC 앞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런 접속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그래야 통신이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가 안에 있어서 데이터의 흐름이나 에러 제어 기능을 하고요. 얘네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얘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간혹 얘네가 흐름 제어를 이 앞쪽에서도 하거든요. 뒤쪽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얘가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거는 연결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지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통신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흐름 제어도 해주고 에러 제어 기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HDS나 LLC, LAPB, LAPD, ACCPE, PPP라고 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실제 낸 케이블의 신호를 전송해 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이번엔 네트워크 계층은 얘는 경로 설정을 해요. 경로 설정.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을 관리하고 표준으로는 X.25, 그 다음에 IP가 있다. 그래서 보셨죠? 뒤에 또 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전송계층은 말 그대로 양단 간에 에러 제어 및 흐름 제어를 한다. 흐름 제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한 번에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너무 많이 주면 이게 범람하잖아요.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전송계층에서는 TCP와 UDP가 있습니다. 얘는 신뢰성이고요. 얘는 비신뢰성이에요. 선생님, 비신뢰성이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얘 쓰는 데랑 얘 쓰는 데랑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신뢰성인 TCP를 쓰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스트리밍 아시죠? 지금 강의를 보신다거나 하실 때 만약에 중간에 0.0000001초에 한 1비트 정도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면 TCP는 다시 요청해요. 야, 너 잘못 왔으니까 다시 보내.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UDP는 영상이나 음악 듣는데 1비트 약간 사람 귀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오류인데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음악이 나오는 거야. 싫겠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UDP다. 자, 세션 계층은 회화 구성, 동기 제어, 데이터 교환, 프로세스 간의 연결 확립, 관리, 단절 이런 거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얘네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됐죠? 또 끊을 때도 쓰고요. 자, 표현 계층은 이렇게 온 신호들을 코드를 변환하거나 암호하거나 압축하거나 구문 검색 등 하는 거예요. 시험지 자주 출제됩니다. 여기는 전송 계층도 자주 나오고요. 자, 응용 계층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응용 소프트웨어 있죠? 어플리케이션, 앱, 얘네 계층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응용 계층이 됩니다. 별다른 거 아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데네트 셰프용, 그리고 이쪽이 하위예요. 이쪽이 하위, 이쪽이 상위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데네트 셰프용, 선생님 왜 튼데, 전인가요? 하시는데 영어로 트랜스포트가 전송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물데네트 셰프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부르세요. 순서도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팔진 PSK를 쓴다. 팔진이래요. 그러면 팔진수, 그러니까 2에 3승. 3비트가 되겠네요. 자, 3비트가 있는 모뎀에서 데이터 속도가 이럴 경우에 변조 속도는 그랬어요. 나누기 3하면 되겠네요. 얼마 나와요? 아까 풀어봤던 것 같은데, 1600. 보안을 위한 암호화와 해독화하는 OSI 개방형 계층은? 그랬는데, 이거는 암호화 나오는 순간, 이건 표현 계층이에요. 프리젠테이션 계층.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거랑 상반되는 게 뭐냐면, 클로즈 시스템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거. 보안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이런 CSI 방식을 쓰고요. 우리는 근데 개방형이잖아요. 그 누구하고도 인터넷을 하고, 누구하고도 통신을 하고,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 공용으로 쓰자라고 하는 게 OSI다. 라는 거를 설명을 빼뜨렸네요. 앞에서. 통신 용량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캐페시턴스는 밴드 위스, 로그 2, 1 플러스, 시그널 나누기, 노이즈. 이거였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신호 세력을 높인다. 시그널 높인다. 좋아요. 잡음을 줄인다. 좋아요. 데이터 오류, 이건 상관없죠? 주파수 대역폭을 높인다. 좋습니다. 자, 통신 용량 C. 금방 나왔던 거네요. 여기 보시면 대역폭을 W로 썼을 뿐이에요. 그러면 로그 2에 시그널, 이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치? 볼 것도 없다. 너무 쉽다. 다음 중 통신 프로토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구문, 의미, 순서. 됐죠? 1번이 답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TCP IP에는 OSI 7계층 중에 어느 계층에 가까운가? 그랬습니다. IP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정리 좀 한번 해드릴게 적어놓으세요. 뒤에 나오란가 모르겠네. 우선은 IP 프로토콜과 TCP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분명히 나올 거야. 그래서 IP 프로토콜은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서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계층이 경로 제어를 하거든요. 경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소가 있어야지. 경로를 찾죠. TCP는 얘는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트랜스미션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송할 때 써요. 그래서 전송 계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IP는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죠. 경로 설정하는.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전송 제어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